오늘도 우리에게 새날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주하게 맞춰 묵상기도 하심으로 새벽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주하게 맞춰 묵상기도 하심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새날 주시고 새 생명을 주심 감사합니다 무더위와 코로나19 속에서 이 나라 이민족 지켜주시고 특별히 한국교회 우리 대구 신흥교회 주의 사랑하는 성도들 안고 일어서고 자고 눕고 깨는 모든 삶을 인도하여 주시고 보호하여 주심 감사합니다 새벽을 깨워 생명 주심 감사하고 예배할 수 있음 감사하고 기도하고 다시 말씀 앞에 섭니다 마음 겸손케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하나님 주시는 세미한 주의 음성 듣고 살아나는 우리의 영혼과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자녀들 공부하는 중의 지혜와 명철을 주시고 건강 지켜주시옵시고 또 장성하여 믿음으로 가정 세우고자 결혼 준비하고 있사오니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이 되고 자자손손 믿음의 명문 가정 세우는 복된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많은 환우들 연약한 가운데 있습니다 낙심하고 지치지 않도록 절망하지 않도록 주여 함께 해주시고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내가 어찌하여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둬라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둬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성하리로다 그 입술에 찬성이 끊어지지 않게 주여 도와주시고 그 마음에 말씀이 심겨지고 새겨지도록 그리하여 생명이 나타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실 말씀 기다리고 기다려오니 말씀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오직 말씀이 필요합니다 말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십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소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폰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살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 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54장입니다 내 주의 보혈은 정하고 정하다 내 죄를 정케 하신 주 날 오라 하신다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주소서 약하고 주해도 주께로 나가면 힘주시고 내 주함을 곧 씻어주시네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주소서 날 오라 하심은 온전한 믿음과 또 사랑함과 평안함 또 사랑함과 평안함 다 주려 함이라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주소서 큰 죄인 복받아 살 길을 오던네 한없이 넓고 큰 은혜 베풀어주소서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주소서 그 피가 맘속에 큰 증거 됩니다 내 기도 소리 들으소서 내 기도 소리 들으소 다 허락하소서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주소서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신명기 30장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30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신명기 30장 1절에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신명기 30장 1절에서 20절 함께 공독합니다 시작 내가 내게 진술한 모든 복과 저주가 내게 임함으로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로부터 쫓겨간 모든 나라 가운데서 이 일이 마음에서 기억이 나거든 너와 내 자손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와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한 것을 온전히 따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의 말씀을 청정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마음을 돌이키시고 너를 극률이 여기사 포로에서 돌아오게 하시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흩으신 그 모든 백성 중에서 너를 모으시리니 내 쫓겨간 자들이 하늘가에 있을지라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거기서 너를 모으실 것이며 거기서부터 너를 이끄실 것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조상들이 차지한 땅으로 돌아오게 하사 내게 다시 그것을 차지하게 하실 것이며 여호와께서 또 내게 선을 행하사 너를 내 조상들보다 더 번성하게 하실 것이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마음과 내 자손의 마음에 한례를 베포사 너로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를 사랑하게 하사 너로 생명을 얻게 하실 것이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적군과 너를 미워하고 피박하던 자에게 이 모든 저주를 내리게 하시리니 너는 돌아와 다시 여호와의 말씀을 청정하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행할 것이라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정하여 이 율법책에 기록된 그의 명령과 교례를 지키고 내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여호와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과 내 몸의 소생과 내 가축의 새끼와 내 터지의 소산을 많게 하시고 내게 복을 주시되 여호와께서 내 저상들을 기뻐하신 것과 같이 너를 다시 기뻐하사 내게 복을 주시리라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한 이 명령은 내게 어려운 것도 아니여 먼 것도 아니라 하늘에 있는 것이 아니니 내가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하늘에 올라가 그의 명령을 우리에게로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게 하려 할 것이 아니여 이것이 바다 밖에 있는 것이 아니니 내가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바다를 건너가서 그의 명령을 우리에게로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게 하려 할 것도 아니라 오직 그 말씀이 내게 매우 가까워서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은 즉 내가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 보라 내가 오늘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내 앞에 두었나니 곧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여 내 하나님 여호를 사랑하고 그 모든 길로 행하며 그의 명령과 교례와 법도를 지키라 하는 것이라 그리하면 내가 생존하며 번성할 것이오 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가서 차지할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임이니라 그러나 내가 만일 마음을 돌이켜 듣지 아니하고 유혹을 받아 다른 신들에게 절하고 그를 섬기면 내가 오늘 너희에게 선언하느니 너희가 반드시 망할 것이라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서 너희의 날이 길지 못할 것이니라 내가 오늘 하늘과 땅을 불러 너희에게 증거를 삼노라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은 즉 너와 내 자선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선택하고 내 하나님 여호를 사랑하고 그의 말씀을 청정하며 또 그를 의지하라 그는 내 생명이시오 내 장수이시니 여호와께서 내 저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개출이라고 맹세하신 땅에 내가 거주하리라 아멘 사랑하는 성들은 행복하십시오 성령 충만하십시오 오늘 모세는 이제 신명기 30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은 생명과 축복을 선택하라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너희 앞에 두었다 그러니 너희들은 이제 생명과 축복을 선택하라 그리고 하나님 사랑하고 그 말씀 청정하고 하나님을 가까이에서 붙어 있어서 그 모든 은혜와 복을 누려라 왜냐하면 그가 내 생명이시오 하나님이 바로 너희의 생명이고 그리고 하나님이 너희의 장수이시니라 장수 너희의 미래가 하나님께 달려있다 하나님이 너희의 생명이고 하나님이 너희의 미래이기에 너희들은 생명을 선택하고 축복을 선택하라 이것이 모세의 말씀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1절에서부터 몇 가지는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1절에 이렇게 말하죠 내가 내게 진술한 모든 복과 저주가 내게 임할 것이다 너희들 앞에 전하는 이 율법에 순종하면 모든 복이 임할 것이고 불순종하게 되면 모든 저주가 내게 임할 것이다 그러면서 모세는 이런 좀 가정을 하게 되어야 되는데요 무엇입니까 너희들이 불순종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저주를 받아서 너희들이 이제 다른 나라로 쫓겨가게 되고 그리고 심판과 멸망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조금 가정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1절 하반절에 보면 내 하나님 여왁으로부터 쫓겨간 모든 나라 가운데 이 일이 마음에서 기억이 나거든 이 말씀이 다시 기억이 나고 하나님과의 언약이 기억이 나고 내가 너희에게 전한 이 모든 윤례와 규례와 법도와 명령이 기억이 나거든 기억이 나거든 그래서 첫 번째 메시지는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다시 말씀으로 돌아오라 그것이 모든 생명과 축복의 시작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먼저 기억하라고 하는 것이죠 인생의 밑바닥 인생의 끝에서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라 하나님을 붙잡으라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으라 그리고 2절에 너 내 자손이 내 하나님께로 돌아와 첫 번째 기억하고 두 번째 돌아오라 턴백 턴하라 방향을 전환하고 그리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한 것을 온전히 따르라 철저히 회개하라 그리고는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여와의 말씀을 청정하라 뭐요? 진심어린 순정으로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께 방향 전환을 하고 철저하게 회개하고 그리고 진심어린 진실한 순정을 하게 되라 그리하면 여러분 기가 막히시죠 3절에 보니까 내 하나님 여와께서 마음을 돌이키실 것이다 너희들이 돌아오면 너희들이 날 기억하고 말씀을 기억하고 방향을 전환하고 철저히 회개하고 진심으로 마음으로부터 뜻과 정성을 다해 너희들이 순정하게 되면 나도 너희에게로 돌아올 것이다 스가리아 1장 2절의 말씀에 너희는 내게로 돌아오라 여와의 말씀이니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이렇게 말씀해 너희들이 돌아오라 그러면 나도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돌아오면 사는 거예요 돌아오면 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3절에 계속해서 말씀하세요 너희들이 돌아오면 하나님 여와께서도 마음 돌이키시고 너를 극률히 여기시고 포로에서 돌아오게 하시고 내 하나님 여와께서 흩드신 그 모든 백성 중에서 너를 다시 모으고 내 쫓겨간 자들이 하늘 끝에 가 있을지라도 내 하나님 여와께서 너를 거기서 다시 모으시고 너를 다시 이끄실 것이고 5절 내 하나님 여와께서 너를 내 조상들이 차지한 땅으로 다시 돌아오게 하고 다시 그것을 차지하게 할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이 뭐예요 내게 선을 행하시고 내 조상들보다 더 번성하게 하실 것이고 내 하나님 여와께서 내 마음과 내 자손의 마음에 한례를 베푸실 것이다 너희 마음에 그 쓴뿌리 불순종의 그 깊은 고집 이것들을 다 수술을 하게 돼요 마음을 수술한 원악한 마음들 굳은 마음들 이거 하나님께서 다 제거해 주시고 마음에 세례를 베풀어 주십니다 여러분 한례를 아시잖아요 그렇죠? 성기의 표피를 제거해서 하나님과 그의 백성된 원약의 표지였는데 그런 외형적인 형식적인 그런 한례가 아니라 너희 마음에 너희 마음에 원악함 고집 쓴 뿌리 이것을 뭐예요? 하나님께서 수술하여 주실 것 마음을 새롭게 해 주실 것이다 그래서 너로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와를 사랑하게 하셔서 너로 생명을 얻게 하실 것이다 그리고는 너희들을 저주하든 너희들 붙잡아 가든 그런 적군들에게는 내가 저주를 내리게 될 것이고 8절에 너는 돌아와 다시 여우의 말씀을 청중하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 모든 명령을 행할 것이다 이 율법들에게 기록된 모든 것을 직행하고 마음 다하고 뜻을 다하여 여우와 내 하나님 여와를 돌아오면 내 하나님 여와를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그리고 내 몸의 소생 내 가축의 새끼 내 토지 내 소산 많게 하시고 내게 복을 주시되 그 여와를 내 조상들을 기뻐하신 것과 같이 너를 다시 기뻐하시고 그리고 내게 복을 주시리라 이 말씀 하나님께로 돌아와 하나님 기억하고 방향을 전환하고 철저히 회개하고 진심으로 순종하게 됩니다 하나님께도 하나님도 너희에게로 돌아오실 것이고 너희들이 하늘가에 흩어있을지라도 어디 흩어있다 할지라도 너희들 다시 모아서 이 땅으로 다시 돌아오게 하고 이 땅에서 다시 복을 줄 거고 이 땅에 다시 생명을 줄 것이고 이 땅에 내게 복을 더하여 주실 것이다 이 말씀을 계속해서 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돌이키다 돌아오라 슈부 회개를 말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마음의 한례가 필요해요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보실 뿐만 아니라 우리 마음의 어떠한 상태를 확인하세요 마치 이 네 밭의 마음을 비유하시잖아요 돌짝밭, 길가밭, 가시떨기밭 그리고 좋은 마음의 밭 좋은 마음의 밭이 될 때 거기에 뿌려진 씨는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게 되어지는 것이죠 여기 보시면 하나님께서 저주하시고 심팔하시고 심판하시고 징벌하시는 이 모든 것도 하나님이 다 아세요 그런데 돌이키시고 또 회복시켜주시고 다시 복을 주시고 다시 사랑하시고 다시 기뻐하시고 다시 축복하시는 이 모든 것도 다 하나님이에요 그러니 우리에게 있는 생명과 축복은 다 하나님의 주권이라고 한다는 것이죠 다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런데 이스라엘에게 참 귀한 은혜와 축복은 뭐냐 그렇게 불순종할 때 저주하시고 멸망시키시고 심판하시고 그것으로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인과응보해서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다시 돌이키시고 다시 회복시켜주시고 다시 은혜 주시고 다시 생명을 주시고 다시 축복하신다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의 저주와 심판 앞에 고난이 오고 핍박이 오고 환란이 오고 어려움이 있어요 그런데 그것조차도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라고요 그것조차도 그것조차도 다시 돌이켜서 다시 회개하게 하셔서 다시 진심으로 하나님을 청정하고 순종하게 하셔서 마침내 복을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은혜라고요 믿으시면 아멘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조차도 하나님의 은혜 두 번째는 바로 11절 또 14절의 말씀인데요 하나님의 모든 말씀 하나님의 모든 명령은 어려운 것도 아니고 먼 것도 아니고 14절에 그 말씀이 매우 가까워서 내 입에 있으면 내 마음에 있은 즉 내가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을 내 입에 내 마음에 가까이 하라는 것이죠 그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복의 시작이고 모든 생명의 시작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멀리 있지 않아요 너의 입에 있고 너의 마음에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입에 항상 가까이 두고 우리 마음에 가까이 두면 그게 다 복의 시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12절과 13절에 그렇게 하늘처럼 멀리 있어서 누가 거기 가서 그 말씀을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설명해 주고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저 바다 끝에 가 있어 가지고 거길 누가 또 건너가서 그 말씀 가져와 가지고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이미 모세를 통해서 우리 입에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주셨어요 너희가 말씀 가까이 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그게 복의 시작이에요 생명의 시작 하나님의 은혜는 멀리 있지 않아요 하나님의 복은 멀리 있지 않아요 하나님의 생명은 멀리 있지 않아요 이미 우리 입에 두셨고 우리 마음에 두셨어요 가까이 함께 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가까이 있고 하나님의 말씀은 또한 명확하다는 거예요 무엇이 복이고 무엇이 생명이고 무엇이 저주고 무엇이 사망인지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 명확해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생명이고 축복이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면 사망이고 화 아주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 어렵지 않아요 그래서 15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보라 내가 오늘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내 앞에 두었다 그러니 어떻게 하라고요 16절 곧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여 내 하늠 요하를 선행하고 그 모든 길로 행하며 그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지키라 그리하면 내가 생존하고 너에게 생명이 있을 것이고 번성할 것이고 내 하늠 요하께서 내게 가서 차지할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이다 그러나 그러나 또 17절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나 내가 마음을 돌이켜 듣지 아니하고 회개하고 하나님 말씀 기억하여 돌이켜 듣지 아니하고 유혹을 받아 다른 신들에게 절하고 그를 성기면 18절 내가 오늘 너희에게 선언한다 내가 아주 분명히 너희에게 선언하고 선포한다 뭐예요? 반드시 망할 것이다 반드시 망할 것이다 아우 목사님 오늘 뭐 이렇게 망한다는 소리를 많이 하죠 아니에요 이게 분명하기 때문에 모세 출애급 2세대 광야 2세대 노단 건너가서 하나님 약속하신 그 땅에 너희가 살게 될 건데 그러나 분명하다 내가 오늘 너희에게 선언하느니 너희가 반드시 망할 것이고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서 너희의 날이 길지 못할 것이다 이건 분명하다 너희가 똑똑히 들어라 마음에 새겨라 돌에다가 새기듯이 너희 마음이 아주 분명히 새기고 너희 뼛속까지 새겨라 말씀해 주시오 이건 모세가 고맙지 않습니까? 네? 네? 이런 말을 분명하게 전하는 모세가 고맙지 않습니까? 때로는요 설교자가 말씀 전하는 자들이 이걸 분명하게 전하지 아니하기 때문에 그때 목사님 한 번만 나를 붙잡아 주시죠 내게 분명하게 한 번 말씀해 주시죠 너 그렇게 살면 안 돼 돌아와야 돼 회개해야 돼 그건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이 아니야 그건 생명의 길이 아니야 그건 복의 길이 아니야 그렇게 살면 그렇게 살면 그렇게 불순정하면 그렇게 하나님 마음에 악을 행하면 도저히 복을 받을 수가 없어 안 돼 한 번만 얘기해 주시죠 여러분 자녀들에게 우리가 꼬지럼하고 징계하고 마음이 찢어지지 않습니까? 눈에 환히 보이지 않습니까? 저렇게 살면 안 되잖아 하나님 떠나서 살면 안 돼 예배하지 않고 말씀 순정하지 않고 참고 참고 견디다가 진짜 한 번 얘기하지 않습니까? 모세 보세요 그리고 19장 20절 보세요 내가 오늘 하늘과 땅을 불러 너에게 증거를 삼노라 이게 뭔 얘기냐면요 이 국가 간에 조약을 세운단 말이죠 언약을 세우잖아요 그러면 증인들이 있어야 된단 말이죠 증인들 왕과 왕이 증인이 되고 백성과 백성이 증인이 되죠 그런데 그때 그 조약 문서에 언약 문서에 기록할 때 뭐요? 해와 달과 별들도 그 언약의 조약의 증인으로 채택을 한다는 거예요 당시의 문서에 보면 여러분 해와 달이 변합니까? 변하지 않죠? 그러니까 이 언약 이 조약은 불변하다는 거죠 하늘과 땅이 별과 달이 증인으로 서 있다는 얘기죠 그렇게 지금 모세가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오늘 하늘과 땅을 증인으로 세워서 증인으로 불러서 너에게 이 언약을 세운다 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절대 변하지 않아야 하시는 것처럼 하늘과 땅이 변하지 않아요 그들을 불러 증인으로 세워서 그들 앞에서 하나님과 너희들이 지금 언약을 맺고 있다는 거예요 절대 불변할 수 없고 내가 전한 말은 절대 거짓이 아니고 내가 오늘 하늘과 땅을 불러 너에게 증거를 삼노라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습니다 우리가 아주 아주 맹세하고 그럴 때 내가 하늘을 두고 맹세한다 저 하늘이 나를 지켜보고 있다 내가 이 언약을 파괴하면 이 맹세를 파괴하면 하늘이 가만히 있지 않을 것이다 내가 벼랑마저 죽을 것이다 막 이런 얘기하잖아요 그렇게 지금 모세가 얘기하는 것이죠 그러니 19절 하반지 너와 내 자선이 살기 위하여 첫째 생명을 선택하라 생명을 선택하라 그리고 내 하나님 여와를 사랑하라 내 하나님 여와를 사랑하라 말씀을 청정하라 그 목소리 들으라 그리고 그를 의지하라 이 의지하라는 뭐예요? 달라붙어 있으라 떠나지 말아라 거기부터 있으라 왜냐하면 왜냐하면 그는 내 생명이시요 하나님이 바로 너의 생명이시고 하나님이 너의 장수이시다 너의 미래다 내 날이 길고 장수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달려있다니 너의 미래는 너의 노력이나 너의 어떤 그것에 달려있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의 미래라는 거예요 하나님 잘 성기면 너희가 미래가 있을 것이고 생명 선택하고 하나님 사랑하고 말씀 청정하고 그에게 붙어 있으면 그것이 바로 너의 생명이 되고 너의 미래가 될 것이다 다른 거 아무것도 없어요 오직 하나님께 달려있어 하나님을 떠나서는 너희들이 아무것도 행할 수 없다니 우리의 미래가 얼마나 불확실합니까 코로나19 우리가 어떻게 장담해요 근데 분명하고 확실한 것은 그 이후에도 다 하나님이 역사하셨다 하나님이 역사를 주관하시고 하나님께서 이 모든 나라 민족을 경영하신다 대통령이 하는 게 아니에요 저 북한 하나님이 다 하세요 오직 하나님께 그러니 우리가 지금 할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이에요 어디 가서 미래를 점치고 점쟁이한테 물어보고 뭐 예언해달라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 오직 말씀 할렐루야 이걸 꼭 기억하고 정말 모세가 지금 모세는 이제 31장 이제 주일부터 보면 나는 이제 건너가지도 못하고 하나님 나한테 그렇게 말씀하셨고 난 여기서 끝이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는 절대 이 광야에서 심판받은 광야 1세대처럼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모세의 정말 큰 고별설교 마지막 설교 마지막엔 뭐예요 하고 싶은 말 진짜 하지 못했던 말 정말 기도하고 준비해서 내가 전하지 않으면 안 돼요 왜요 여기에 이들의 미래가 있고 이들의 생명이 있고 이들의 복이 있는데 허투루 함부로 거짓으로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모세의 이 심정으로 그런데 이 심정은 이 마음은 누구의 마음이라고요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 이 마음의 소리를 여러분이 들으시고 반드시 생명과 축복을 선택하고 생명과 축복을 사시는 그리하여 미래가 보장된 그 복의 축복의 사람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모세의 고별설교 마지막 설교 그 마음의 중심에서 그 뼛속에서 나오는 정말 하나님 감동하셨어 모세가 하는 말이지만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선포하시는 그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부족한 주의 정의 설교하고 말씀 전하지만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이들에게 대언하시고 말씀하시는 그 생명 그 축복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굴소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모아나신 사랑하신과 성령님의 감동감화 역사 위로 충만 교통하시미 생명을 선택하고 하나님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청정하고 그에게 붙어 있으라 그를 의지하라 내 하나님만이 너의 생명이시고 내 하나님만이 너의 미래이시니라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 받고 생명을 살고 복을 살고 미래를 살기로 다짐 결단하는 여기 모인 한나라에 걸어간 주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시옵기를 간절히 추고나옵나이다 아멘 아멘 고단한 인생길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지나간 아픔도 마주할 세상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고단한 인생길 고단한 인생길 고단한 인생길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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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름에 눈들어 주를 보리 빛도 안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이름에 눈들어 주를 보리 빛도 안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